안녕하세요 에버린입니다. 우선 FTX 사태가 터지기 전에 미리 정보를 좀 공유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뭐 니 잘못이냐 그러실 텐데 사실 이 사건의 발단이 코인데스크 기사 본 이 기사가 최초였잖아요. 그리고 CG가 FTX를 공격한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무너진 건데 사실은 이 기사가 나왔을 때 저는 먼저 읽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러러니 하고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뭐 후호비든 그렇든 뭐 여타 거래소들이 리스크가 있었는데 그냥 유연하게 넘어간 정황도 있었고 가뜩이나 지금 상황도 좋지가 않은데 장 상황이 좋지가 않은데 뭐 이런 거를 자꾸 알려드리면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 이게 또 FURD라는 것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좀 넘겼었습니다. 사실 제 채널을 좀 이게 빨라서 소식이 빠르고 좀 미리 대비가 가능해가지고 구독하시는 분이 많았는데 아 하필 이걸 놓치니까 또 이 사건이 터져버리네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참 좀 아쉽습니다. 이게 좀 빨리 알려드렸다면 어땠을까? 최소한 FTX에 지금 물량이 잠겨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최소한 FTX 거래소에서 코인을 빼낼 수는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다음부터는 이런 정보가 있으면 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으로 하면은 좀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좀 다소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텔레그램을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소식이 있으면은 텔레그램으로라도 공유를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뉴스든 뭐 어디든 지금 FTX 얘기 안 한 데도 없고 난리인데요. 실제로 암호화폐를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남들처럼 그렇게 웃어가면서 지금 이게 뭐 흥미롭게 가십거리로 볼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실제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매우 지금 심각한 생존의 문제에 좀 달려 있고요.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해외 거래소 특히 해외 거래소에 보관되어 있는 장투용 코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대로 두는 코인들은 보안 수준이 높은 개인지갑에 이동시켜서 보관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것이 뭐 디센트가 됐든 레쩔가 됐든 무엇이든 간에요. 최소한 하드웨어 월렛에 보관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소프트웨어 월렛, 메타마스크나 트러스트 월렛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제 경험 아시죠? 또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제 경험이요. 이전에 뭐 옛날에 라이브 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소프트웨어 원래 제가 해킹당했던 거 말씀드렸었잖아요. 제 경험이죠. 이더리움 날아갔던 거 말씀드렸던 거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보안 수준이 높은 걸로 가시는 것을 추천 좀 드립니다. 오래 투자하신 분들은 이제 몸에서 아마 느껴지실 겁니다. 이 11월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특히 2017년 상승장 이후 2018년 하라장 때 이때 11월 이때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거에서 추가적으로 반투명 났던 이 시절 이때가 이제 11월이었거든요. 저는 이때 그 폭락했을 당시에 장소와 분위기 심지어 그 냄새까지 생생하게 기억할 정도로 매우 저도 당시에 충격이 컸던 이런 시기였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던지라 11월이 좀 불안했었고 그래서 저번 영상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만 봤을 때는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은 맞으나 손해의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은 9월에서 11월 지켜보시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월 들어서서 터질 것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번 사건 지난 테라 루나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되게 비슷한 패턴으로 발생이 되었는데요. 심지어 이제 해당 주인공들조차 공통점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잠고요. 빠르게 보좌가 됐고 그리고 둘 다 약간 도발하는 혈기가 있는 청년들이죠. 그리고 끝내는 이제 공격의 대상이 되어서 무너진 이런 이제 결과를 맞이하였죠. 지난 에버그린 영상에서 4개월 전에 암화폐 거래소 파산 경고라는 이런 영상을 올렸었는데 샘 뱅크먼 그가 스스로 이런 얘기를 했죠. 아직 알려지지 않은 파산 위기 거래소가 있다. 당시에요. 대차 대접해 상당한 구멍이 뚫린 거래소가 있다. 그게 이제 본인 거래소가 됐던 것이죠. 예측을 해놓고 본인께 망하는 이 패턴 또한 샘 뱅크먼과 권동대표 되게 비슷합니다. 하도 이제 부자가 되다 보니까 뭐 이런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아주 유명세를 타기도 했는데 도건도 마찬가지에요. 언론에 나와가지고 비트코인 거물 30세 한국 청년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되게 유명해졌었죠. 되게 둘이 되게 비슷합니다. 이번 사건 일론 머스크도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이제 동지에서 적으로 갈라선 이제 이런 케이스가 되어버렸는데 이 시지와 샘 뱅크먼 프리드 이제 시지가 좀 키워졌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실제적으로도 투자가 있었고 했는데 너무 이제 커지다 보니까 공격을 했다. 뭐 이런 얘기. 각종 이제 뭐 루머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의 뭐 샘 뱅크먼 프리드의 그의 연인이 말라메 리서치에 있는데 여기가 뭐 대학 교수랑 어떻게 아빠랑 뭐 이렇게 연결이 돼서 뭐 그거 또 MIT 출신이니까 뭐 이렇게 또 이런 게 있더라 뭐 어디로 뭐 제트기를 타고 도주했다 등등 뭐 루머가 되게 무성한데 그런 거 이제 가식거리로 보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어떻게 대비할지가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놀랬던 게 샘 뱅크먼 프리드 FTX의 대표를 공격한 사람이 CG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아닐 줄 알았습니다. 좀 이번에 이제 각종 트윗에서 정의를 앞세운 이런 트윗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에게 바이낸스는 이제 옳다. 바이낸스는 이제 옳게 운영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강하게 좀 준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되면은 많이 전 낚일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냐면은 물론 이제 운영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한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본인이 깨끗하냐 저는 이제 그렇지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상당한 착각을 일으킬 만한 여지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낸스 수장 좌우 장펑이 FTX 끝하냐 곧 파산 도미노가 온다 해가지고 앞으로 뭐 2, 3주 내에 현실로 올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다음 거래소는 어디냐 그 다음은 어디냐 라고 지금 다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내 코인은 내가 지켜야 되겠죠. 반드시 보안 수준이 높은 개인지갑에 보관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권장을 드리겠고요.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거래소 이슈가 터지면 아무튼 코인 가격은 내려가잖아요. 이건 약간 선택의 문제인데 거래소 이슈든 무슨 뭐 코인 스태킹 업체가 무너지든 이슈가 터지면은 코인 가격은 또 내려갑니다. 그러면 개인지갑에 보관해봤자 코인 가격은 내려가니까 현금화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이냐라고 분명히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이번에도 근데 그거는 개인의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이낸스에 대해서 좀 더 잠깐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솔직히 바이낸스 또한 이렇게 뭐 이번에 정의를 앞세워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과연 그들도 깨끗한가 이 생각이 드는데 제가 무슨 얘기냐면은 바이낸스의 본사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는 분 여기 계십니까? 이런 기사가 나올 정도로 바이낸스의 본사는 아주 불명확합니다. 최근에도 그렇고 좀 시간이 걸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처음 몇 년 동안 회사는 중국, 일본, 대만, 몰타에 기반을 둔 것으로 알려졌는데 또 2017년은 케이맨제도 그리고 2019년이 셰이셜에도 등록이 됐다가 몰타는 바이낸스가 그곳에서 운영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없다는 성명 발표하니까 몰타 또 빠져나가고 말레이시아도 바이낸스가 국가에서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소송을 했고 해서 되게 지금 이상합니다. 그죠? 아직까지도 본사가 어디 있다고 시진은 확답을 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바이낸스는 그동안 국가를 옮겨다니며 즉 규제를 각 국가에 해당하는 규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규제를 피해 다니면서 그동안 커왔던 거래소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세계 제1등의 거래소가 된 것이죠. 그런 거래소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돈을 맡겨놓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아직 진행 중인 것인데요. 미국 규제당국 2020년부터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를 조사 중이다. 미 행정부가 2020년부터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에 대해서 돈 세탁 방지 관련 조사를 벌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자 이거 보니까 뭐가 떠오르시나요? 2020년에 겪으셨죠? 불장 시작되기 바로 전에요. 이것 때문에 다시 코인 날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또 이런 두려움이 있었는데요. 바로 세계 제1위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에 몰락이 있었죠. 미국이 아서 헤이즈를 잡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서 헤이즈를 여기저기 다니다가 하와이에서 투항을 했죠. 다음에 부산시장과 이렇게 와가지고 악수까지 했는데 이 거래소가 바이낸스라는 거래소가 검증된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악수 한 번 했다고 검증했다고 하기에는 많이 오류가 있죠. 우리가 기타 다른 코인 프로젝트나 다른 거래소들 보시면 악수 안 한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유명한 데를 악수했는데 실망을 안겨준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것만 보고 좀 안전하다는 확신을 갖기는 위험하고 그렇다고 따지면 미국 청문회까지 간 샌 뱅커먼 프리드가 왜 망했겠습니까? 게다가 미국에서 회사를 운영했는데도 말이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하나 가지고 뭔가 또 안전함의 판단을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상황이 저는 CG가 정의의 편에 섰다라는 프레임이 지금 자꾸 세워지고 있는데 그렇게 보지 않고 약간 나중에 추가적인 어떤 반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9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바이낸스에서 키우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은 B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게 지금 시가총액 테더 USDC 다음으로 3등이라고 하는데 이게 24시간 트레이딩 볼륨을 봤을 때는 1등을 찍을 정도로 지금 상당히 거래량이 되게 많습니다. 자 얼마 전 9월이죠. 바이낸스가 시가총액 2등 스테이블 코인이 USDC를 통해 암화폐를 사고 팔 수 없도록 거래 지원을 중단했다. USDC를 잘라버린 거죠. BUSD를 더 앞세워서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좀 전쟁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특히 USDC 누가 키워주는 거죠? 미국이 지금 키워주는 거죠. 코인베이스 그리고 최근에 블랙락까지 가세해서 키워주고 있는 코인입니다. 어쩌면 USDC가 미국의 CBDC의 역할을 일부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USDC는 미국에서 괜찮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 연준, 제롬 파울 또한 스테이블 코인과 CBDC가 공존할 수 있다는 올 초에 이야기가 곁들여지면서 USDC에 대한 힘이 더 실리고 있는 와중에 바이낸스가 USDC를 잘라버렸다. 이거는 좀 나중에 제가 보기에는 반격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지금 2명의 중국인이 아주 지금 트위에잇에서 날뛰고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또 저스틴선 최근에 후보비까지 인수를 하고 또 최근에 FTX에서 문제가 발생하니 손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주면서 트론 가격이 그 안에서 또 급등을 했었죠. 지금 이렇듯 지금 구원투수로서 막 나서려고 하고 지금 CG 또한 정의로운 이런 편에 있는 이미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인물이 최근에 또 점심 한 끼 했다고 하네요. 하면서 둘이 트윗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데 좀 2명이 중국인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저는 썩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지 않을까 나중에 이제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뭐 CG가 캐나다로 이민 가서 더 이상 중국인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글쎄요. 그렇게 좋은 현상을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바이낸스로 더 물량이 몰리고 거래량이 몰릴 텐데 바이낸스의 독점 현상 과연 좋은 현상일까요? 나중에 그러면 명분이 또 생기겠죠? 여러 가지 명분이 생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아까 그 문제 미국에서 조사와 곁들여서 반독점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미국에서 충분히 또 반격을 가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지 않을까 하지만 현재까지는 바이낸스 매우 괜찮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지금 단기적으로는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돈을 벌게 해줬어요. 코인베이스보다. 바이낸스 자체로서 또 많이 또 CG가 BNB를 이렇게 성장시키려 노력도 많이 했고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죠. 지금 사람들 특히 투자자들은 어떻게 보면 CG편에 많이 서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고 규제적으로 봤을 때는 나중에 좀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 이번 사건 과연 이 FTX 문제로만 보고 그거 막 곱씹고 이렇게 할 것인가. 저는 그거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의 흘러간 현상이라고 좀 봅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한때 올 상반기에 특히 올 상반기에 유행했던 천하제일 횡령대회에 카톡방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국내에 보시면은 뭐 오스템 임플란트부터 시작해가지고 횡령한 것들이 막 쏙쏙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유동성이 넘칠 때 이런 현상이 드러납니까? 그렇지가 않죠. 쫙 거품이 빠질 때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즉 센스러운 현상이고요. 워린 버핏도 예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죠? 수영장 물이 빠지면 누가 발가 먹고 수영을 했는지 알 수 있다. 당연한 수순입니다. 유동성 빠질 때 발생하는 당연한 수순이고 FTX 또한 당연한 수순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번 사건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이 기관이 마음껏 전략 매도할 수 있는 명분을 세워준 격이 되지 않는가. 왜 그러냐면 기관들 같은 경우는 저 아래 매수가 지금 아직도 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가격 아무리 떨어져도 매수 단가가 없는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찍어냈으니까 지네들이 어떤 데는. 일부 또 시드 라운드에서 투자한 데, 최초 투자한 데는 아직도 여기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만큼의 프로핏을 아직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기관들이 그냥 전략 매도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욕 엄청 얻어먹겠죠? 조사 들어가겠죠? 그런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마음껏 팔 수 있는 명분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아주 기관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된 상황이죠. 또한 다른 거래소, 스테이킹 전문회사, 코인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털어서 먼지에 안 나온 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FTX가 이번에 표적이 되었을 뿐이지 다른 데도 어떤 공격의 대상이 된다면 그 허점을 뚫고 들어가서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은 자연스럽게 유동성이 빠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시장 정리 상황이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희소식이에요.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 중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지금과 같은 상황 예전 같으면 조금이라도 돈을 집어넣어서 버텨보자는 생각이지만 지금 아주 막 제로로 가고 코인이 없어져 버리고 이런 상황,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무서워서 코인 투자하겠나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가 이제 돌고 있죠. 그리고 작년과 같이 이제 막 들어온 사람들조차도 확신을 해가지고 버텨보자 이런 생각보다는 좀 겁먹고 도망가는 분위기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코인 투자는 사기라는 이미지가 다시 형성 중이죠.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주변에 보면 아직도 버티고 있고 아직도 이 시장이 옳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에요. 여러분들 아마 피부로 느끼셨을 거고 이 많은 사람들 상승장 때 같이 가나? 분명히 2018년 하락장 때 그리고 2019년에 막 어지러웠던 이 시절에 이렇게 이 정도로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유튜브 조회수도 이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라는 생각들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점점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코인은 사기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돌고 도는 상황이죠.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 코인 시장에 대한 확신과 투자 근거가 아주 철저하게 되어 있으신 분들에게는 매우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코인 매수 입장에서 우려가 되었던 강달러 현상이 어느 정도 지금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건 이제 DXY의 문제라기보다는 국내에서 좀 대응을 지금 잘 하고 있어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매수를 하거나 혹은 매수를 준비 중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형성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또한 이제 미국 중앙선거 끝났습니다. SAP500과 역사적 움직임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그래서 주식 쪽은 CPI 지수도 발표가 나면서 상당히 분위기가 좀 괜찮아지고 있는데 지금 코인 쪽이 CPI 지수 발표하기 전에 FTX 사태가 터지면서 약간 엇박자 나고 지금 지저분해진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비트코인 200주 이동평균선 보시도록 할까요? 이제 200주 이동평균선 이전에는 좀 지지해주고 버텨주는 싶다만 이제는 완전히 깨지고 지금 내려온 상황이고 크리프토토탈 마켓캡을 보시면은 역시나 깨지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비트코인 월간 수익률을 봤을 때 10월은 조금 좋았으나 11월 현재까지는 지금 수익률이 좋지 못한 상황 에버그린 채널에서는 이전에 반반 전략 한번 들어갔었죠. 이때 비트코인 이때 반반 전략 들어갔었고 이 시기부터는 상승장 준비라고 하면서 컨텐츠를 지금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좀 쉬었죠. 제가 좀 관망한다고 좀 쉬었었는데 지금의 상황, 이런 구간이 지금 우리가 온 것이지 않은가 수입할 현금에 대해서 효율적 투자 고려 단계라고 계속 말씀드린 거 동일하고요. 저번에 라이브 때 저희 구독자분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현금에 대한 비율이 있으신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타이밍을 노리시는 분들 꽤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조금 지켜보면서 투자 고려 단계로 아마 가시지 않을까 생각 들고 이전에 고민들을 많이 했잖아요. 지금이 바닥인가 지금이 2018년에 비교했을 때 6K인가 3K인가 고민을 많이 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는 좀 어느 정도 명확해진 것 같아요. 이때가, 그렇죠? 이때가 이때이고 지금 이제 더 추가적으로 내려온다면은 이 상황이 발생할 건데 얼마까지 내려갈 것인가? 저번에도 한번, 지난 영상에도 우리가 얘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2019년에 고점이 14K인데 이때, 그 다음 구간이 이제 이때이지 않을까? 이거 지금 예상을 이렇게 예전에 누가 그려놓은 걸 지금 가지고 왔는데 상당히 지금 뭐 현재까지는 되게 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안감기 기준으로 바닥권이 10월 말에서 11월 사이라고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상당히 시기적으로 지금 되게 이거 맞아 들어가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FTX가 하나의 그냥 큰 재료라고 봤을 때 그냥 재료로 쓰이면서 내려간 거를 봤을 때 상당히 지금 비트코인 사이클 입장에서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고 있지 않나 또 보시면은 이제 11월에 바닥일 것이다 라는 예측이 있는데 지금 되게 비슷하게 흘러가는 현상입니다. 이전에 워낙 사이클상 이런 경험들이 있는지라 되게 끼워 맞추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상하게 현재까지는 맞아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건 2개월 전에 제가 멤버십 글로 말씀드렸던 건데 좀 천천히 좀 하자. 자꾸 이제 사람들이 조금만 몇 개월만 해도 못 버텨요. 막 자꾸 사고 싶어 하고 그런데 2018년 기억을 떠오르면은 여기서 제 경험담이었어요. 2018년의 기억을 떠올려보면 연초부터 이제는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고 하면서 성장 내일 상승량 갈 것입니다 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희망으로 그냥 막 질러대는 그런 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그동안 속아 왔습니까. 그래서 미리 총알을 다 써버렸던 기억이 있었기에 좀 조급함을 경계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내려온다면은 최악의 상황을 좀 대비를 해서 14,000에서 15,000달러대 선까지 가능성을 열어놓고자 합니다. 라고 2개월 전에 좀 말씀드린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어요. 손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은 9월에서 11월 흐름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의견을 유지해 봅니다. 이건 저번에도 영상에서도 공유를 드렸고 해서 이건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 말씀을 좀 드렸었고 11월로 집중 나무화표 운명 그리고 4분기가 중요한 이유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일단은 지금 FTX 사태가 일어난 것이 하나의 재료라고 봤을 때 일단 비트코인 흐름상으로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흘러가고 있는 대로 가고 있다. 또한 거시경제 또한 조금 개선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CPI 수치가 예측보다 더 낮게 보이고 있고 그리고 7월에 발표된 6월 CPI가 고점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혀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년 봄쯤 되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올해 봄 기준으로 내년 봄께 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그 기준으로 또 몇 퍼센트 올랐냐 CPI를 보기 때문에 이제는 좀 낮아질 확률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그리고 여러 가지 내년 봄에 연준해서 최고금리 5에서 5.25%를 형성한 다음에 연말까지 유지한다면 연말쯤에 이제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예측은 모두 아마 알고 계시는 그런 예측일 것 같아요. 텔레그램으로도 많이 공유 드렸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한다면 내년만 지나면 내년 2024년 같으면 또 반간기가 또 오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모습 큰 그림 우리가 좀 어느 정도 그 정도 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이제 가장 큰 세 가지 요소는 첫 번째는 블랙락이고요. 그것이 코인베이스와 USDC 같이 붙어있는 거 다 아실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위터 이제 일론 머스크가 암호화폐 이런 연결되게끔 만들고 있는 중이니까 이제 트위터도 하나의 역할을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블랙락에 대한 이야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이낸스가 USDC를 끊어버린 것이 이게 지금 아마 이제 미국과 이런 또 어떤 대치 그림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 그리고 아까도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스팟 비트코인 ETF 즉 현물 비트코인 ETF가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2023년 중반쯤에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올해 현물쯤에 나왔던 거니까 이걸 지금 참고해 본다면은 우리가 내년쯤, 내후년쯤 어차피 순서대로 갈 건 이제 간다라는 것이죠. 다만 이제 그때까지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말 어이없게 거래소 넣어두셨는데 그냥 코인 털려버리는 그런 어이없음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이 코인이 있어야지 뭐 버티든가 하죠. 그러니까 부분은 좀 반드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아무튼 11월 좀 이상하게 뭐 이런저런 사건으로 지금 시작이 되었는데요. 뭐 과거에 이때 보면 마운트국스 사건 터지고 또 시장 뭐 이렇게 정리되다가 또 다시 올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동안은 이제 연쇄 파산에 좀 리스크는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좀 진정되고 나면은 연락을 비롯한 많은 기관과 또 트위터, 이론 머스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눈독 들이고 있는 시장입니다. 시장들이 그래서 언제 또 시장을 성장시킬지 타이밍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냥 계속 내려간다라는 그런 하라론적인 그런 관점은 돈 버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지만 가지고 계신 코인이 있어야지 뭔가 버티고 난 다음에 나중에 상승장에 대한 그런 또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지고 계신 코인의 보안 수준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하시기를 다시 한번 권장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